아, 불꽃놀이인가? 이게 처음에 사실은 이게 끝까지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? 어떻게 되는 거야? 했는데 영화 본 것 같아요. 근데 그 드라마의 공식은 깨지지 않았어요. 꼭 들어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확 하나 터뜨리고 MP 타임을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게시판은 오랜만이다! 많이 찾으세요! 저희는 다음 주에도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